아 예 반갑습니다 주식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는 1타 강사의 강타입니다 오늘도 강타를 함께 한번 해보시죠 우선 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큰 힘이 되니까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비스 제가 계속 모비스를 강조해드리고 있죠 예 오늘 흐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7% 지수가 빠졌어요 네 7% 7% 마이너스입니다 7% 마이너스인데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어제 들어가거나 여기서 물리신 분도 계실 거고 어제 올라갔다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에 물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모비스 제가 무슨 종목이라고 했어요 소형주라고 했습니다 거래량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크게 관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가 있었냐 재료 이슈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비스 현재까지 현재까지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가 있었어요? 초전도체 두 번째 올라간 건 중입자 치료 세 번째 자기 사체 소각 있었죠? 이러하게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슈로 올라가고 지금 세력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위에 올라가서 고점에 쳐준 다음에 다시 내려오고 눌림봉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쌍봉을 이루어주고 눌림봉이 형성이 개미들 털어주면서 계단식 형식으로 한번 털어주면서 이번에도 이슈로 한번 더 초전도체로 쭉 상승을 시켜주고 고점을 한번 찍어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우상향으로 쭉 올라갈 수는 없기에 세력이 한번 빠지면서 개미들 털어주면서 다시 한번 지지구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자기 스치 소각으로 고점으로 기대감을 상승시켜서 개미들이 물릴 수 있게끔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사면은 물려버리고 내가 팔면 올라가버리는 형식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쌍바닥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크게 반등을 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개인투자자분들 자 심리에요 심리 아 분명히 올라간다고 했는데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오는 지수가 7%나 빠졌네? 아 겁질리지 마세요 지금 저한테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랑 매도가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개인투자는 뭐에요? 혼자에요 혼자 혼자기 때문에 지금 물려있는 상태 지금 오는 지수가 하락했다고 내려갔다고 음봉이 생겼다고 꼬리를 단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음봉이 생겼다고 겁에 질려가지고 또 여기서 에이 거짓말이잖아 구라잖아 라고 하면서 나오신 분들은 정말 바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잔고 치고 북치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위에 010에 90148706번으로 1번! 1번이라고 문자를 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서 하지 마시라고요 우선 문자라도 받아보신 다음에 판단해보시라고요 괜찮습니다 관망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관망도 안해보고 판단도 문자나 한번 안 보내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렇게 이야기로만 판단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들어가다가 여기서 혼자 물리고 혼자 좌절하면서 소새끼 이 새끼 하면서 혼자 또 빠지면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은 있는 거잖아요 내 피 같은 자산을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로 인한 문자 하나만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와드리겠다고요 왜 바보같이 혼자 하다가 또 물려가지고 혼자 빠져나오냐고요 아 이 이야기는 또 한 분이 문자 오늘 어제 분명히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보내시더니 울렸다 뭐했다 이러시길래 제가 한소리 했습니다 쓰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쓰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재료가 분명히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존도체 중입자 치료 세번째 자기사 채소가 100억 아 이 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얘는 자의사 뭐 있었어요? ADM 코리아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상한가 찍었습니다 상한가 찍었어요 아 잠시 보여드리면요 ADM 코리아 ADM 코리아가 오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상한가 상한가 찍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모비스로 돌아오자면은 자의사인 ADM 코리아 상한가 찍었다는거는 얘네들 이슈가 있는겁니다 근데 왜 오늘 ADM 코리아는 상한가 찍으면서 왜 자의사인 모비스는 왜 안올라갑니까? 아 조정기간이잖아요 조정기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미치지기관 찍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이리 급해요 급한 투자는 망합니다 급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단계지만 스윙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윙주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점 때문에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이 3가지 초전도체랑 중입자치료 그 다음에 자기사치소가 100억이라 제가 어제 뭐 말씀드렸어요? 공매도 금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재료가 발판이 된다고요 재료 근데 오늘 또 뭐 나왔습니까? 어제죠 어제 모비스 주가 강세 중입자치료기 위치전에 들썩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살아있어요 재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재료요 그러니까 지금 모비스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강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정구간 봤다가 쌍바닥 찍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바닥을 찍던지 쭉 올라가게 되면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8100원에서 1만원이 됐지 2만원이 됐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혼자 판단하면서 아까 그분처럼 아 실명 걸음 못하니깐요 아까 그분처럼 혼자 또 손실받았다고 아 그리고 혼자 들어왔다고 빠지니까 무서워서 오프로 뭐 이렇게 내려가니까 혼자 빠져나온 개미의 특성을 보여주면서 또 난 너가 말해서 난 들어갔는데 난 니가 판단은 자유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자 010-9014-8706-1번이라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보내드리면은 제가 이러한 주식에 제가 강타지 않습니까 일타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내주신 분은 한해서 텔레그램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텔레그램 방에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초대를 도와드리는데 이렇게 뭐 2차전지 3일 동안 조점받고 개맥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관심 있는 분들 자 지켜보고 40% 익절 익절했으니까 제가 매수단가 다 매도단가 다 잡아드립니다 여러분도 확인했고 1차 2차 다 놔드렸고요 방자님 신인듯 감사합니다 신은 아니지만 저는 타율이 그래도 8알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또 알려드리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요 문자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뭐라고요 010-9014-8706번 1번으로 문자를 1번 보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문자를 제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큰 용기를 내셔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 자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한번 더 축하한다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11월 8일 수요일날 1번이라고 답장 주신 분들은 제가 7시 45분에 무비스 얼마에 매수하고 1차 예산가라 2차 예산가 추후 조정기간까지 말씀드리면서 추천 사유도 정확하게 한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분처럼 용기를 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에 있는 번호 010-9014-8706번으로 문자 1분만 보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방 초대 도와드리고요 초대 도와드리고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많은 종목 리포트 받아가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매수터점 매도터점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발 이번에는 참지 마세요 참고 계신 거 아니시죠 참을 필요 없으시고요 문자 무료니까요 무료니까 편하시게 문자 하나만 썩 던지시고 문자 이렇게 오면 아 이 매수가가 이렇구나 1차 이렇구나 기간은 어떻구나 추천받으신 다음에 아 지금 1타 강사가 좀 강타가 좀 잘하고 있구나 아 얘는 좀 믿음을 하겠구나 문자 받아 봐야겠다 텔레그램도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해보십시오 문자 보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9014-8706번에 문자로 1번만 보내주시면은 자료와 텔레그램방 초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을 말씀드리지만 용기 내시고요 참지 마시고요 판단은 받아보신 다음에 해보십시오 오늘은 일단 모비스 정말 아직 재료가 살아있고 정말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어?